안녕하세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리치고 임베스먼트 대표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에 열심히 유튜브 보면서 댓글 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박사님 예전에 아베노믹스 성공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 변화 없나요? 라면서 약간 웃는 그런 이모티콘을 달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울컥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잘 울컥하니까 살살 다뤄주세요. 보면 아재지만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니까 살살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서 아베노믹스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이 안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아베노믹스는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바로 일본 동경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새로 지은 아파트 가격이라는 뜻이죠. 예, 와우 뭐 6천만엔? 우리 돈 6억 싸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게 뭐냐 하면 1990년, 지금으로부터 만 22년 전에 기록했던 역사적인 고점을 이번에 갈아치웠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뭐 잃어버린 몇 년 그러면서 일본 부동산 시장 망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외국이었고요. 실제로 일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진 건 사실이었지만 고점에서 빠진 것도 30% 정도 조정이었고요. 그 뒤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고이즈미 정부 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약 한 15년, 20년 가까이 오른 끝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르게 됐냐? 뭐 당연히 첫 번째는 아베노믹스죠. 그렇죠? 2012년부터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저금리를 줬고요.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주택시장에서의 어떤 수급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경제 디플레, 일본 경제의 불황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 사실은 집값 하락이었잖아요.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부실화되고 가게는 자기 살고 있는 집값이 계속 빠지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을 일으키는 기제가 집값의 하락이었는데 이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면 일단 금융기관들 권전해지고요. 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부유해지니까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느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히 아베노믹스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고이즈미 정부 물러난 사람이죠.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신축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새로 짓는 것. 새 집을 공급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급했었던 집들 보면 90년대 보면 1년에 150만 호씩 건설했는데 최근에 건설되는 집은 한 80만 호 건설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집이 과거 건설되던 물량의 절반 혹은 그 이하로 건설된다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선호는 존재하는데 특히 지진에 대한 공포가 높은 일본에서는 당연히 최신 방진 설비가 갖춰져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적었던 거죠.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죄다. 금리 인상한다고 좀 난리인데 일본만 저 파란선 보시겠어요? 저 파란선이 뭐냐 하면 일본은행의 자산규모 즉 양쪽 하나 흐름입니다. 계속 사고 있죠. 일본 정부가 발행했던 채권들을 중앙은행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수가 없어요. 금리가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양쪽 하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입니까? 시장의 강력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죠. 여기다가 유가 급등으로 일본의 경상적자가 또 발생한다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에너 환율이 최근 막 124엔, 125엔까지 가는 이런 급등세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최고치까지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결국 엔도 약세에다가 집값도 상승하는 데다가 경기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거 아베노믹스 성공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100% 성공은 아니죠. 저 빨간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물가 대비 일본 물가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선이 내려가면 일본 물가가 미국보다 못 오르는 거죠. 디플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선의 흐름을 보시면 1970년대 초중반 이후에 일본 물가가 미국보다 계속 못 오르거나 빠져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디플레이션이 벌어진다는 건 그 나라 물가가 안 오른다는 뜻이니까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이 강세를 보였던 거죠. 물론 아베노믹스 이후에 엔이 저 파란선으로 표시된 달러에 대한 에너 환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 상승 탄력이 크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일본이 디플레 압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베노믹스는 한 3분의 2 정도의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동산 값도 올리고 엔화도 약세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지만 아직 다른 선진국만큼 일본 물가를 올리지는 못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아직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완전히 성공했다 이렇게 말 못하지만 3분의 2 정도의 성공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 경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바뀌고 있었고요. 이런 바뀌고 있는 변화의 흐름들을 잘 폴착한다면 또 새로운 투자의 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